터키 지진 관련 인접한 키프로스 섬에서 고래 7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고래들은 민부리고래로 고래 중 가장 깊이 잠수하는 종인 부리고래과에 속하는 고래였는데요. 해양수산 관계자는 고래는 먹이를 포획하거나 이동할 때 시력보다는 음파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바다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며 군사훈련이나 지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프로스 그네에서 민부리고래가 목격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고래 떼죽음 자체가 더욱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도 바로 이 돌고래들의 출현 때문입니다. 2월 2일 목요일에 일본 가구시마에서 고래사체가 발견이 되었으며 4일 토요일에는 미야기현에서 고래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1월 9일 월요일에 오사카에서 발견이 된 향유고래가 오사카만을 배회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작년 일본 오키나와 남쪽과 타이완 동부 해역에서 규모 6.3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지진 발생 전에 돌고래 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 발생 일주일 전 이바라키현 해안에서 발생한 돌고래 160마리의 집단 폐사가 지진의 전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지진과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 앞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지진 전조 현상 예측은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삐견한 예로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해 동굴 속 장애물을 피해나는 것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행지 같은 설치류 돌고래도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황금색 거미줄을 만드는 네플라 클라비페스라는 거미는 8개 다리에 달려있는 감각기를 통해 4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미세한 진동을 알아차립니다. 화려한 색깔의 객가재는 서로 다른 민감한 12종의 수용체를 갖고 있어 평강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지진 전조 현상 예측에 대하여 놀랍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진을 경험하면서 살아남으려는 그들의 본능적인 생명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동물의 놀라운 감각이 히어로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갑자기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된 생존의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